첫 게임 출발 선수가 좋은 프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문세현 서브 서현우가 좋은 프레이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우의 서브 즉 선코스 서현우의 서브 있습니다. 네트 살짝 맞았는데요. 자 넷 문세현 서비 세번째 짧은쪽 서브 그리고 몰아붙이는데 서현우가 받아냈습니다. 서현우 선수였습니다. 뜬 볼 처리 안 이어가는데요. 서현우의 선고 선수입니다. 또 한번 떴는데 이번엔 퍼 올렸습니다. 문세현이 네트에 맞고 자 문세현 서현우의 서브 오 좋아요 스코어는 8대3 서현우가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오 좋아요 문세현의 서비스 서현우 지금 좋은 공격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 올린 거 집중이 필요하고 결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서현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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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 간결하게 위치 선정을 하고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문세현 서비스 리시브 강한 서브 3구 서현우가 밥서 있습니다. 서현우 서비스 버핸드 공격 서비스 서현우 백핸드플릭 짧은 서브 따라왔습니다 떴어요 하지만 서현우 서현우 네트 맞은 봉 3차 뒤져있습니다 벌드 서비스 문세현 공이 막혔어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까지 서비스 문세현 공이 빠져나갔어 서비스 몰리 서비스니 서비스 문세현 서비스 문세현 가세요 서비스 문세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